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고기국과 식음밥 한 덩어리입니다 크고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단초가 중요하다 중국 역사 5천 년 동안에 가장 혼란했던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 550년간입니다 그런데 춘추시대라는 말이 공자가 지은 역사책 춘추라는 말에서 유래했듯이 전국시대라는 말은 한나라시대 유향이라는 학자가 쓴 전국책이라는 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보다 그 변화와 속도와 폭이 훨씬 큰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전략가들과 책사들 그리고 경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보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교훈이 됩니다 전국책이라는 책은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춘추시대, 춘추 전국시대 각 제우국들의 전략가들, 책략가들, 야심가들, 그리고 경세가들이 이 난세를 어떻게 지세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설파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산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산은 제우국 중에서도 그렇게 큰 제우국이 아닙니다 중산국 왕이 어느 날 수도에 있는 대부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은 대부 중에 사마작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양고기국을 끓여서 잔치를 하는데 양고기국을 분배하다 보니까 하필 사마작이라는 대부 앞에서 양고기국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마작이는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운을 참지 못하고 이웃 강대국인 초나라에 가서 초나라 왕을 설득해 가지고 중산국을 침공하도록 해서 중산국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고기국물 한 그릇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산국 왕이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낯선 사나이 둘이 자기를 호의하고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국 왕이 물었어요 그대들은 누군가? 우리 아버님께서 굶어죽기 직전에 왕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식음밥 한 덩어리를 주셔가지고 그걸 먹고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임종하실 때 만일 중산국 왕에게 일이 생기면 너희들은 목숨을 바쳐서 중산국 왕을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중산국 왕은 하늘을 보고 한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게 하는 것은 무슨 거대한 일이라든가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됐기 때문에 원한을 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러나 이쪽 의도는 전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게 되면 원한을 사게 되고 그 원한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유인 우주선이 올라간 것은 소련입니다 구소련이죠 버스토크 1호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젊은 장교를 싣고 대입권 밖으로 올라가는 게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입니다 그 길화선 같은 장교들을 제치고 어떻게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젊은 장교가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사로 산발이 됐을까 그건 매우 심플합니다 우주선을 설계했던 책임자 그리고 총책임자가 마지막으로 20명의 지원자들을 가려내고 직접 우주선에 타보게 합니다 그 광경을 이 총책임자는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다른 장교들은 전부 신발을 신은 채로 우주선에 올라가는데 유리 가가린이는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올라가는 것이 목격됐어요 그곳을 본 우주선 총책임자는 저장교다라고 지목합니다 다른 장교들은 신발에 흙이 묻은 채로 우주선에 올라가는데 유리 가가린이는 우주선을 너무 아낀 나머지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로 우주선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장교야말로 적임자다 라고 선발한 게 유리 가가린입니다 차에 탈 때 또는 우주선에 탈 때 신발을 벗는 게 무슨 고난도 기술도 아니고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태도 즉 우주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서 처칠은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태도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바로 우리가 로얄 마스터가 되고 단장이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고 인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이 거대한 목표인데 이 거대한 목표는 무슨 거창한 것을 달성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달성했을 때 차츰차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비자라는 책에 보면 재괘의혈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이건 개미 구멍이 두 걸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큰 북이라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레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가 대지를 타옵니다 다시 말하면 스타트 출발은 아주 조그만데 나중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애터미에서 늘 이야기했던 나비 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은 아마존 저의 열대우림 아마존에서의 나비의 날개 지식 어떤 알 수 없는 순환 과정을 거쳐서 한 달 후에 텍사스에서 폭풍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론입니다 이건 기상학 이론인데요 로렌츠 박사가 만들어낸 기상학 논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의 변화, 자연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초 아주 작은 원인 때문에 나중에는 그 결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고기국 한 그릇과 식음밥 한 덩어리가 가져온 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간지로 정의우년입니다 정의우년은 붉은 다그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붉은색은 불이 타오르는 것,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건 깊은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전령사로 그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닭이 울면 이제 모든 어둠이 가시고 차츰 동이 터온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모든 해원 여러분 깊은 어둠이 사라지고 깊은 어둠을 불에 태워버리고 밝은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여테미 해원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